아기 잘 노네 우리 아기들 삐봉삐봉삐봉삐봉 삐봉삐봉 잘 노네 삐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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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게 졌어. 쪼롬멧떠 쪼롬멧떠 쪼롬멧 하람이 또 하나 해줘. 하람이 또 하나 해줘. 길쭉한건 위험하잖아. 얼른 또 만들어야지. 트럭 위에 다 부셨어? 아침에 전부 폴리스 붙여놨는데 지금은 이제 다 해체네. 해쳐어? 다 해체했잖아. 지금 다 이렇게 다 나눴잖아. 이거 봐. 우와 탑이네. 이거? 아이고 부셔졌네. 깜짝. 얘가 쟤같고 쟤같네. 이제는. 커가지고. 하이리가 조그맣을때 또 컸어. 그렇지. 많이 컸어. 니가 여기 미국 왔을때보다는 좀 아직 작지만 너가 네살에 왔잖아. 그렇지. 응. 쟤가 많이 컸고. 하이리를 되게 많이 커버렸고. 하이리를 되게 많이 커버렸고. 밥 안먹어서 그렇게 소리지르고. 울고. 아빠가 밥 먹으라고 막. 근데 밥 안먹는다니까. 아빠가 그냥. 많이. 그랬구만. 아빠 이제 공부하러 가셨어? 그러고. 근데 또 울었지.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? 그쳤어. 아빠 없다고. 막 울었는데. 그쳤어. 응. 그쳤어. 그러고 뭐 했지? 그. 밥을 먹어야 되니까. 밥 먹었지? 그. 쳐. 어. 그쳤어. 그. 쳤어. 배가 막 아파가지고. 뭐뭐뭐 먹었지? 그. 아프니까. 숟가락 꿀. 그 다음에 또. 프로콜리스. 사모니가 또. 사모니가 또 어떻게 해줬어? 그래도 안되고. 그래도 배 아프다니까. 어떻게 했어? 드라이기로. 드라이기로 막. 온몸을 전부 다 따뜻하게 해줬지? 오늘 너무 뜨겁다. 뜨거웠어? 따뜻하게 이제 엄마 옆에 가서. 누우라고 하고.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배가? 아가. 다 나서버렸어? 아가도 쟤 따라서 했지. 전부 다. 아가 따가워. 응. 아가도 배 아프다고 그러고. 그러고. 엉아. 다 쫄쫄 따라다면서. 숟가락 하나라도 먹었지. 쫄쫄쫄쫄쫄쫄쫄. 따래요. 아까 전에 대로. 넘어지면서. 넘어지면서. 또 따라오지. 아이고. 그러고도 했어. 아니. 그러니까. 네가 숟가락 먹으면. 아가도 배 아파. 그래가지고 숟가락 하나 더 먹고. 또 그래도 배 아프 그러니까. 또 못 먹었지. 꿀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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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. 레몬에다 꿀물 탄거 또. 꿀물. 꿀물. 꿀물 Moto도vad. 헉ством 또 한숟가락씩 먹고. 꿀물. 또 배 아프대서. 또 뭐 어떻게 했어? 숟가락. 숟가락 먹었잖아. 숟가락이 쉽게zt가루. 그 다음에. 짠оту 여기 두개 숟가락. 그 다음에. 구리도 또 배 아프대. 응가 하라고 이러니까 응가 안 이라고. 그래가지고 드라이 기름이 나 온 몸을 전부다 따뜻하게 했지. 머리부터 발끝까지. 그래서 똥을 쌌어 똥을 쌌어 똥 싸고 나니까 배가 안아파버리네? 다 근데 바뀌어버렸네 하람이랑 바뀌어버렸네 옷도 또 바꿔 입고 하람이 옷이 너무 처지니까 하율이가 저 옷 찾아가지고 하람이 입히고 하람이 옷을 니가 또 입고 그랬지? 응가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둘이 쉬 이제 시도 혼자 하는것이야 꼬치 보이면 안되고 공덩이도 보이면 안되니까 요렇게 하율이 이마가 하율이 아냐 안해도 돼 그래 좋아 하율이 이마가 아까 가렸는데 고추 다 싸고 오줌 다 싸고 아이고 얼른 다 다 다 다 빨리 올려 안보였어? 됐다 아 됐다 됐다 넘어지는것도 안찍었어? 응 넘어진것도 찍었어 이렇게 딱 넘어졌어 쌍둥이처럼 아주 지형하는대로 전부 다 다 다 넘어진거 빨리 가서 또 해 또 만들어 이거 됐어 그정도면 됐어 오줌 싸고 나서 또 넘어지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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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 갈래도 뭐처럼 그 거북이하고 갈래매놓고 귀여워 빠이 하자 언제까지 뛸거야 빠이 싫어 빠이 싫어 또 하자 또 또 하자 또 알았어 야 하람이 뭐 만들어 빠이하고 또 하자 빠이 빠이 카메라 하고 빠이 빠이 그래 해봐 이 형아는 하난대로 따라서 해 전에 형아가 아야 그러니까 지가 아야 하고 있어 보여주는거야 또 또 못만드는거야 이거 빠이 하자고 그러면 아주 싫다고 막 형아가 아야 아야 했는데 형아는 그래 또 빠이하고 또 하자 막 이러는데 쟤는 이제 그걸 써먹어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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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 되게 웃겨가 아니라 에이 빨리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 빨리 빨리 그럼 빠이하고 또 하자 또 하자 빠이하고 할머니 그 뒤에 궁뎅이 모습이 이쁘니까 궁뎅이 쪽으로 갈게 아까 이것 때문에 할머니가 들었어 둘이 놀고 있는데 궁뎅이가 제일 이쁜거야 발도 예쁘고 자 발로 빠이해 하유야 할머니도 발로 빠이빠이 얼굴도 나 보고 얼굴만 보여줘 빠이 아 됐어 됐어 바로 그거야 알겠어요 할머니는 뭐가 좋아서 할머니도 빠이